그럼 미스터 인터내셔널 코리아 선발대회의 심사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스터 인터내셔널 코리아 선발대회는 쉽게 말해 미스코리아의 남성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인대회 심사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어제 진행된 예선 심사와 오늘의 캐주얼 심사, 언더웨어 심사, 턱시도 심사로 탑6를 선발하고 탑6 파이널 룩을 통해 순위가 결정됩니다. 자, 그럼 다시 29명의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남이라면 멋진 몸매가 필요하겠죠? 이번 순서는 이 대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언더웨어 심사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후보들의 언더웨어 스케치 영상이 페이스북에서 무려 200만 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제가 소문을 듣고 리허설 때 살짝 봤는데요. 아, 정말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후보자분들이 등장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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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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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